오늘의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종원 컵라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부동의 1위 신라면을 넘어서 백종원 고기 짬뽕 컵라면 이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음식이 슈가보이다 백종원의 별명이지 않습니까? 설탕 범벅이래는 비판이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그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 지난달에 선보인 백종원 고기 짬뽕 컵라면이 한 달 만에 정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출시 20일 만에 50만 만 개가 팔려나가고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서 열흘째 50만 개가 추가로 또 판매됐다는 게 CU 설명인데요. 백종원 컵라면은 CU가 백 대표와 협업해서 지난달 출시한 제품인데 한 개당 가격이 1,900원으로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컵라면 제품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CU 측은 30년 역사상 차별화 컵라면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정말 밀리언셀레로 등극한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단순 환산하면 하루에 전국 각지에서 3만 개 이상 이렇게 팔린 셈이라고 합니다. 유독 인기 있던 최근 열흘간 판매량은 1분당 35개 대단한 숫자입니다. 보수적인 이 라면 시장에서 신제품이 이렇게 빨리 인기를 끄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해요. CJ는 일반 중식당 짬뽕 맛과 함께 이번 신제품에 인기를 더하려고 백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특제 중화 요리법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상에 바쁠 때 이렇게 또 짬뽕 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백종원의 이 컵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CU의 최근 한 달 컵라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9.4%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뭐 이 같은 판매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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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백종원의 브랜드 파워는 역시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라면을 비롯해서 요런 간편식들이 또 굉장히 인기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건강에도 좀 괜찮은 그런 간편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좀 가져봅니다. 소유준 씨 부럽습니다. 중국에서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출산한 아기가 8년 만에 부모와 유전자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이 천모 씨가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가 없어서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으나 부모와 혈연 관계가 아님이 뒤늦게 이렇게 밝혀져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했고요. 한화로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시험관으로 출산을 했으니 또 얼마나 더욱더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이 부부의 아이도 아니지만 이 아이의 친부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연 있었던 거 예전에 TV를 봤던 그 사연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키운 아기를 줄 수도 없고 또 내 아기를 보고도 싶고 차라리 그 사실을 영영 모르는 채 지나면 참 좋으련만 안다면 그야말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 마음 아픈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천시 부부는 원치 않든 원하든 아이를 법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이 윤리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런 책임이 과연 돈으로 배상될 수 있는 일일까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준비한 이슈 이어가 볼게요. 바쁜 일상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실 전등이나 TV 이거 쳐놓고 그대로 잠에 빠지는 경우 있죠. 일상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이지만요. 우리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을 켜두고 자게 되면 빛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여러분 멜라토닌 아시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또한 이 멜라토닌과 함께 분비되는 성호르몬 아니면 성장호르몬 분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해소가 어려워지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적인 문제가 초래되는데요. 미국 노스베스턴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면 중 적어도 5시간 이상 노출되면 이 빛에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26.7%가 높아지고 또 당뇨병에 걸린 위험까지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각각 2배, 1.2배가량 높아진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요.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스스로 회복하고 수면에 밝은 빛이 있으면 그런데 그 회복이 늦어지고요. 밝은 곳에서 수명하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심박수도 높아져서 다음 날의 혈당이 이렇게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요. 수면 중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게 건강에는 좋다고 해요. 아주 희미한 불빛이더라도 이게 인슐린 저항성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밤에 불 켜놓고 자는 거 그리고 체중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숙면을 위해서 멜러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도록 해야 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2시간 전부터는 집안 조명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또 침실은 잘 때는 완전히 어둡게 하는 거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잔달지 아니면 책을 좀 보려고 독서 등을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좋다고 합니다. 또 불을 껐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는 창밖에 불빛이 이렇게 방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멜러토닌이 점점점점 이렇게 좀 감소해서 우리에게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또 너무 깜깜하면 여러분 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대 같은 거 적당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탄산음료 선택할 때요. 무설탕 제로카로리 이거 선호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건강한 음식 다이어트에 진심이니까 모두들 당 없는 제로식품을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무작정 나는 절대 안 먹어 이렇게 참기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면서 관리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제로카로리 이런 음료들이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탄산음료 자체는 이렇게 좀 멀리하면서 제로카로리를 이렇게 선호한다는 건데 과거에는 제로카로리 음료들이 일반 탄산음료에 비해서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뭐 여러 제품이 나오면서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이 또 계속 높아지면서 이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음료가 젊은 층들이 제한하는 게 어려워서 제로카로리 음료 이거 마시게 되는데 이 제로카로리 음료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괜찮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로 탄산음료에는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죠.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정말 수백배 달지만 칼로리는 낮아서 아주 이렇게 소량만 넣어도 단맛을 낸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인공 감미료 인공 감미료가 권장 섭취를 넘기지 않으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로 콜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제로 코랄 콜라를 먹으면서 같이 꼭 먹게 되는 탄수화물 이렇게 같이 첩취를 했을 때가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해요. 인슐린 민감도를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슐린 분비에 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체내에서 혈당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고혈던과 당뇨병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배고픔을 더 발생시킨다네요. 그래서 다른 음식으로 더 칼로리를 채울 가능성은 또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시 단맛은 제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치마 입을 때 혹시 시간이 지나서 자꾸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혹시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신발을 신어보면 유독 한쪽이 밑창이 다른 게 조금 더 빠른 경우 이런 경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골반이 약간 틀어졌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우리 몸은 또 그 골반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형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세가 변하면 결국에는 통증으로 또 노폐물 축적, 장기 유착 이런 증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고 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는 생리통, 또 하체 비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미 틀어진 골반을 원래대로 돌리는 건 쉽지 않지만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노력은 증상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바르게 의자에 앉거나 또 걸을 때도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나는 신발이 양쪽이 짝짝이야 아니면 치마가 계속 살짝살짝 돌아가 그런 경우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